음악 서울 은평구가 물리적인 시간적 제약으로 방문 대회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위해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붕붕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장난감 나라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원하는 날짜에 집에서 장난감 대여와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나라의 북한 산례 미안점에서 장난감 나라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배송료는 대여와 반납 둘 다 이용 시 3,000원, 대여 또는 반납만 이용할 시 2,500원이 부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 영유아, 두 자녀 이상 대상은 월 2회 배송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거리상 혹은 방문대회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도 장난감 붕붕이를 풍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Tea House Tea House Tea House Tea House Tea Hou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